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적당히를 모르는 완전 그지같은 찌질이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자꾸 지 혼자 좋다고 실실 쳐 쪼개면서 나를 벗기고 장난치는 사페 남친 네 맞아요 바로 라이브 걷어 차버리고 왔어요. 원지 남친의 모자 벗기는 장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 남친이 아니지 이젠 헤어졌으니까 전 남친인데 여하튼 이 그지 라이브 같은 놈이요 평소 장난 같은게 진짜 심했거든요 적당히를 모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엄청 오래 사귄 것도 아니에요 겨우 한 달 반 살짝 남겼을 뿐입니다 두 달 차죠 그런데 진짜 미친건지 뭔지 연애 시작때부터 그렇게 장난질을 쳐댔습니다 특히 연애 완전 초반때는 어디 골목길 같은데 숨어있다가 어휴! 이러면서 사람을 깜짝 놀래키는 장난을 계속 쳤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싸운게 한두번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심장이 약하다 그래서 놀라는거 정말 싫어한다 공포영화 같은 것도 절대 안보는 사람이니까 제발 좀 하지마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계속해요 실실 웃으면서 에이씨 장난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해요 그러다 한 달 정도가 됐을때 하루는 저를 보자마자 뭐야? 화장을 했네? 에이 다 지워져라! 이러면서 양손을 올려가지고 제보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세수를 하듯 비비는 바람에 진짜 개빡 치는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헤어지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소용이 없더라구요 제가 막 화를 내니까 그때마다 미안해하는게 아니라 에이씨 장난인데 왜 그래? 너 진짜 너무 예민하다 이런 소리를 해댔고 이때도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더 크게 싸웠지만 결국엔 에이씨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그럴게 미안해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참았어요 물론 야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경고도 같이 하면서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이 자식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꾸미지도 못했고 근데 또 약속시간 늦으면 안되니까 정말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나간건데요 아마 주말이고 머리가 좀 떡져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갔는데 저랑 같이 있는데 계속 아씨 손이 근질근질해 니 모자 확 벗기고 싶다 이랄지 그래서 제가 완전 정색하면서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야 나 경고하는데 너 그거 하면 우린 진짜 끝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요 그랬더니 처음에 눈치를 보면서 참는가 싶더니 결국에 집에 갈 때쯤 야호 이러면서 확 벗기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방심을 하고 있었던 터라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진짜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며 빨리 달라고 했는데 이 그지같은 놈이 막 실실 쳐 쪼개면서 제 손이 안 닿게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달라고 이거 줄까 말까 왜 가지고 싶어 그럼 사방님 제발 주세요 라고 해봐 이랄지를 떨어대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걸 넘어 분노도 심장도 제 마음도 순식간에 얼음처럼 팍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하고 조용히 노려보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에이씨 또 삐졌네 알았어 알았어 자 이러면서 돌려주는데 이 순간 진짜 있는 힘껏 거길 팍 걷어 찾고요 그러자 오지게 아픈지 악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야 이 새끼야 우린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욕도 한바가지 해줬어요 어 이 그지같은 사피 놈이 어디서 개같은 장난질이냐 등등등 뭐 10원짜리 동전 욕이랑 부모님 욕 빼곤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카톡으로 너무 예민하다느니 성격이 진짜 피곤하다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길래 그냥 꺼져 이러고 차단했는데 그랬더니 이번엔 문자로 또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이러면서 믿을 수 없는 그 사과를 또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고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사과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 그래도 솔직히 너 너무 예민한 거 맞아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해를 해볼게 닥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젠 말도 섞기 싫은 거야 그래서 바로 차단했는데 이틀이 더 지난 바로 오늘이죠 정확히 조금 전에 회사 내선번호로 연락을 해가지고 미안해 나 지금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 보자 아니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알아낸 거야? 진짜 이거대로 소름이 돋네요 여하튼 이제 조금 있으면 퇴근인데 그냥 경찰 부르려고요 만난 지 두 달 차에 헤어지다니 정말 역대급이고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아직 우리가 손만 잡은 사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팔짱도 끼고 포옹은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고 까딱했으면 참 여러가지 다양한 미친 방법으로 정신나간 사피짓 오지게 많이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장난질이 심한 사람이면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무시하고 지밖에 모른다라면 남자든 여자든 그냥 빨리 걸으세요 저야 사람이 너무 등신 같아가지고 두 달이나 만났지만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 써봅니다 댓글 1번 회사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남자도 직장인인 것 같은데 아니 직장인이 저런 초딩틱한 장난을 친다고? 그것도 상대가 부탁까지 했는데 계속한다고? 진짜 사피로구만? 댓글 야 진짜 별 규지 같은 놈을 다 보네 아마 지 엄마도 이런 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2번 뭐라? 예민하다고? 야 저런 인간들은 지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하는 건데 그러면 개 정색하면서 난리를 칠 텐데 말이죠 그러면 그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장난인데 그리고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그냥 사람 괴롭히면서 그때 나오는 반응을 보고 즐기는 것 같아요 이거요 찐사패들이 찐사패들이 가지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러니 절대 만나지 말고 반드시 꼭 경찰 부르세요 3번 아니 본인 혼자만 재미있는 이게 장난이라고 학생 때 같은 반 친구들 중에 나보다 약하고 못하다 싶은 친구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닌지 가해자가 아닌지 가해자 맞아 진심으로 의심되네 내 댓글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 연놈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거죠 아니 그냥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다 이거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은 근본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4번 근데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정도를 모르고 자기 혼자 재밌어 죽으려고 하는 것들 솔직히 미친 거 같아요 말 그대로 핵사이코지 5번 아우 이런 식빵 그 더러운 손으로 얼굴 쳐 못 떼는 거 상상만 해도 열받네 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 6번 스미 저요 저요 저도 그랬어요 장난질 진짜 심한 사패랑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목이랑 겨드랑이가 엄청난 약점이고 간지러움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심하게 타거든요 근데 그걸 우연히 알게 된 이 미친 인간이 하루는 저를 아예 저항도 못하게 힘으로 콱 눌러가면서 간지러움을 태운 거예요 처음에 막 웃다가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막 엉엉 울었거든 그랬더니 뭐 앞으로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놈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 바로 며칠 뒤에 야외에서 데이트하는데 또 그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제 딴에는 데이트를 하고 옷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그 상태로 흙바닥에 막 미친 듯이 뒹굴면서 엄청 괴로워했죠 근데 여기서 덕그지 같은 게 바로 그거야 그거를 보고 좋다고 실실 쪼개는 그 얼굴 말이에요 바닥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얼굴에 침 뱉어주고 헤어졌어요 7번 맞습니다 이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인간이죠 상대방도 같이 웃고 즐겨야 그게 장난인 건데 사람이 정색을 하고 싫다고 해도 계속 무시를 하고 한다는 건 어? 니가 싫은 건 뭐 나랑 상관없고 그냥 내 즐거움이 먼저야 딱 이거죠 그냥 사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페 특성상 역시나 스니는 진짜 헤어지자고 말을 한 건데 저놈은 그게 장난인 줄 알고 있네요 특히 너 진짜 예민한데 내가 뭐 이해를 해볼게 라는 가스라이튼까지 참 골고루 등신이다 어우 소름끼쳐 9번 이거 성인 ADHD고요 연예인 꽁꽁이랑 비슷하네 저번에 5년 금조기에 나왔는데 이거 절대 주고도 못 고쳐요 10번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또 부탁까지 하는데도 저렇게 장난치는 것들은 눈에 어떤 광기가 있어요 식탐충들이 음식 앞에서 자제가 안되는 것처럼 저런 인종도 마찬가지로 장난충동 억제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 그 뭐야 어떤 똘끼충만 미친 여자가 회사 계단에 숨어 있다가 초기 임산부 여직원한테 확 이걸 했는데 욕 오지게 먹어가지고 억울하다고 글을 썼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쌍욕을 다 처먹었는데 저 남자 어쩌면 그 여자 동생일지도 몰라요 야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 구글링 열심히 했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못 찾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거보다 더 미친 걸 찾았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고 11번 싸페 소페의 공통점이 바로 공감능력 부족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든 말든 무한하든 말든 아파하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들만 재밌고 자극적이면 되는 겁니다 전원도 그래요 그 짓을 또 하고 싶은 거고 또 자기가 깔렸다는 거 이 역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계속 잘해주겠다라면서 질척거리고 매달릴 게 분명하거든요 부디 안전히 하길 바랍니다 12번 저런 놈들이 눈눈이 해주면 개거품 물고 발작을 하죠 나도 전 남친이 자꾸 내 머리채를 잡는 장난질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도 똑같이 머리를 확 움켜쥐고 확 뽑아버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뽑아가지고 땜빵도 생기고 피도 나오더라고 아프다고 개 난리치길래 나도 똑같이 그랬죠 야 장난인데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랬더니 막 아예 발광을 하더라고 나중에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찌질한 거야 그래서 헤어졌지 아니지 머리 뽑을 때 이미 헤어졌어요 정도를 모르고 이러는 것들 진짜 확 그냥 지 뜯어비고 싶죠 그리고 댓글에 잘 나와있지만 장난이 뭡니까 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같이 웃을 수 있어야 장난인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즉 상대방은 안 웃는데 싫어하는데 나만 즐거운 거 이게 뭐냐면 이건 장난이 아니고 희롱입니다 희롱 희롱이에요 상대방 감정을 공감 못하는 거죠 절대 남자든 여자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렇잖아요 장난이랑 희롱도 구분 못하는 것들하고 같이 살아봐야 혹은 같이 있어봐야 뭐 득이 될 게 있겠습니까 고통만 받지 그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방금 아까 그거 사연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찾은 거 역대급이야 감사합니다